비선 실세가 사실상 전면에 등장한, 취임 두 달 만에 등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건 과거의 기억을 좀만 돌려보시면 박근혜 정부의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게 이른바 민간인이었던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해외 순방시에 했던, 그때는 드레스댄 연설이었던 걸 알아요? 독일에서 한. 그러니까 그런 연설문을 공유한다든가, 일정을 공유한다든가. 그게 그때 당시에 이른바 문꼬리 서민방 중 1인으로 불렸던 정호성 비서관. 그렇죠. 비서관 3명 중에는 그래도 제일 차분한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다른 비서관처럼 인사에 개입하거나 나댔다는 의혹 같은 건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맞아요. 오로지 그냥 박근혜 대통령 모셨던 분인데,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최순실 씨와 공유했고, 그게 이른바 태블릿 PC, 최순실 씨가 보유한 태블릿 PC에 고스란히 저장이 돼 있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구속됐죠. 그리고 구속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무상 비밀루설로 처벌됐습니다. 맞습니다. 전형적인 공무상 비밀루설 사건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 자체는 1급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인에게 공유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그런 보안 시설에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보안 정보를 마음대로 접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루설에 해당하고, 공무상 비밀루설인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잘 보도를 안 하니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시초가 됐던 게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은 BTS도 동원돼서 다니지 않느냐 무슨 소리예요? BTS가 타견민 비서관도 얘기했지만 동원이라는 천박한 인식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금 SM은 동원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원의 문제가 아니고 BTS 같은 경우는 UN에서 특사로 임명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UN에서 초청을 했고요. 초청을 했고. 그리고 마침 또 문 대통령께서 UN에 방문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정식으로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UN 특사로. 그래서 외교 여권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보면 같이 1억 1타고 갔냐? 아니에요. 본인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냥 자기 전용기 타고 갔어, BTS는. 구질구질하게 1억에 그냥 얻어 타고 그러지 않아요. BTS가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의 비용으로 다 숙소 잡고 했어요. 웃겨. 그러니까 권성동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관용차 몰고 다닐 때 민간인이 나랑 프로젝트 같이 하면 태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사안입니까? 그중에 대통령과의 공동 행사가 예정돼 있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그 공동 행사와 관련돼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비용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히 비용을 지급해야죠. 여기는 비용을 안 받았대. 자원봉사래. 아니요. 자원봉사라도 저걸 해준다고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팩팩하죠. 그렇죠. 대통령과의 인연과 친분을 과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착각하시는 게 BTS는 대통령과의 인연과 친분을 과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BTS 자체가 국제적인 아이콘이에요. 아이돌이고.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일부 아미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왜 정치적으로 자꾸 행보하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뭘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냥 국제에서 특히 되게 또 찬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유엔에서의 연설이. 왜냐하면 어떤 동물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위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가치와 지향을 제시해줬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찬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보면서 바이든이 나중에 또 백악관으로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할 수 있는 무슨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어주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TS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초청해서 BTS와의 친분을 과시해야 될 정도로 바이든이 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BTS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걸 거기다 비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주 진짜 잘 제작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그다음에 태평양 인종의 달을 만들었잖아요. 5월을. 그런데 그 달 동안 내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가 없으니까 마지막 대미를 BTS가 좀 장식해주면 어떨까. BTS가 허락해가지고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백악관이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TS가 그걸 또 흔쾌히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특히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들이었어요. 아시아계 예를 들면 미국인들 내지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발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참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당연히 국제적으로 굉장히 찬사가 높았죠. 쏟아졌죠. 그리고 바이든이 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벤트였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맞습니다. 바이든이 살았다고 중간선거 앞두고 BTS 때문에. 어따 대고 지금 무슨 동원을 이런 천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이제는 원내대표의 당대표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전략과 공보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움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당 자체가 체계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법률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고발 같은 것도 고민해야 돼요. 고발해야죠. 공수처에다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행령 정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한쟁이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법률적 조치들을 어떻게 하고 그 법률적 조치를 기반으로 공보를 또 어떻게 나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숙원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을 날림 선한 분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조상호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면 1번을 쫙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계속 얘기를 진행해 나가면 지금 사방에서 취재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mbc가 한 달 넘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그것도 딱 이렇게 비밀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깊게 취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취재의 처음 빌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재 첫 단추가 뭐였느냐. 아니 도대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고 있더라. 이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신모가. 그런데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일정한 어떤 캠프에서 역할을 했는지 이게 몰라. 왜냐하면 김병민 평론가 아시죠? 어제 김성현 소장도 확인해 줬지만 김병민 평론가가 사실상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출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최순실 씨도 진짜 코어 중에 코어들만 아는 사람이 거예요. 맞습니다. 잘 몰랐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했던 유승민 의원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지. 그런데 취재 안 한 놈들은 뭐니? MBC는 그때부터 취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정식으로 근무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다.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이해충돌은 기본이죠. 그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원모 비서관이잖아요. 이원모 비서관이 누굽니까? 검사예요. 검사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검사였습니다. 그렇죠. 검사였고 당연히 자기의 직속 상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을 때려치고 나와서 바로 대통령 후보로 이른바 정치로 직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원모 검사의 배우자와 장모가 각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검사에서 인사비서관으로 직행을 해요. 그렇죠. 뇌물 아닙니까? 이 정도면? 뇌물이죠. 이거 인사총단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줘서 인사비서관이 됐어요. 검사인데 그분이 부장검사급도 아니었죠. 네. 부장검사도 아니죠. 부상검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비서관이라면 몇 단계가 뛴 거예요? 그것도 한 3, 4단계 뛴 거 아닙니까? 비서관인데. 그러니까 평검사가 보통 2, 3급이라고 해요. 그냥 대충 급으로 치면. 3급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부장검사가 보통 1급 정도로 대우해 왔어요. 그게 맞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해왔던 좀 묘한 자기들만의 전례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품이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게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을 판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행정부인데. 자꾸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하고 비교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고향시켜주기 위해서 고등부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정한 그걸 자꾸 자기들한테 끌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들은 판사하고 동급이다 이래가지고. 지멋대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행정부 내 조직으로 보면 진짜 한 3, 4단계 올라간 거죠. 3단계 이상 승진을 했어요. 2천만 원 내고.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그게 2천만 원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뭔가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라니까 진짜. 그런데 그 와중에 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공식 후원금으로 2천만 원까지 한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신분 불명확한 여성이라고 하는 신모. 대통령실 직원들이 문제 소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묵살하고 묵살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예 어떤 놈이 이건 밖으로 내보낸 거야 정보를 찾아 이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니 최순실 국정정당 사건 수사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사했잖아요. 민간인이 이렇게 대통령 국정에 개입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본인이 법원에 대답하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짓이에요. 옛날 한동훈 장관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압수해가라고 하고 조국 장관의 아들딸의 어떤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돼서 정말 가혹하게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 딸 똑같이 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문 조작까지 하잖아요. 뉴스타파가 지금 논문과 관련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돼 있는 짤이 돌고 있는데 나는 이러기도 안 탔어. 이러기도 안 탔다래 자기는. 후한 무채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그래도 걸릴까 봐 노심수초사 뒤에 숨어놔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까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왜냐하면 왜? 문제가 되는 걸 기소하면 누가 기소해요? 검사가 기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그런데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만 할 뿐이에요. 이런 사건들은. 왜냐하면 검사 판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수사해.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하잖아요. 검사는 내 손 안에 있는데. 얼마나 후함이 차입니까? 검찰 하나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전 기관을 검찰의 발밑에 두고 짓밟게 하는. 지금 그야말로 검찰 쿠데타인 거죠. 옛날에 이른바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을 한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군 출신 부하들이 요직에 다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정 전체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다 짓밟아버리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경찰도 검사하고 국정원도 검사하고 이번에 박지원 원장이 오늘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개탄을 한 게 자기가 리스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국정원에 들어와 있는지 몰랐다. 파악연을 시켜왔다. 일단은 국정원의 2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기조실장인데 그게 조상준 검사인데요. 그 조상준 검사에 이른바 좌상준 우동훈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수단이 26기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27기잖아요.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조상준 검사가 나와서 어떤 사건을 맞냐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국정원 들어가자마자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정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 이슈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통화내역 제출 서약서를 요구하고 어떤 자들이 이런 정보를 유출했는지 색출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예전에 박근혜 국정원단 사건. 똑같아요. 이전 바로 직전 사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조흥천 박관천 문서 유출 사건. 그렇죠. 양천 문서 유출. 이른바 그때 당시 문꼬리 아니 문꼬리가 아니라 저기 십상시. 십상시가 언급됐던 보고서를 썼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문제는 십상시를 문제성한 게 아니고 결국 유출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했다가 다 무죄 나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유출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거잖아요. 개인 휴대전화에 사적 통화까지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이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위인지 아닌지는 수선을 해볼까요 한 번? 그러면서 고발은 안 하잖아요. 고발을 해 그럼. 허위라고 하면. 세상에 대통령 친척 채용을 한 게 두 명 정도 더 있다고 장성철이 또 폭로를 했어요. 도대체 국정운영을 뭘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해춈돌방지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춈돌방지법에도 당연히 그 똑같은 규정이 있고 처벌하는 규정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더 강화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화된 규정도 아니고 기존 규정이 그냥 이해춈돌방지법 수준이었어요. 그게 이제 5조부터 5조, 5조의 2, 5조의 3, 5조의 4, 5조의 5, 5조의 6 그다음에 13조, 16조인데 이게 뭐냐면 사적 이해관국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제5조 그다음에 5조의 2가 고위공지자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거 그다음에 직무 관련 역량이 금지한 거 그다음에 특히 5조의 4, 가족 채용 제한 그다음에 수익 예약 체결 제한 그다음에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22년 6월 2일 날 삭제했습니다. 6월? 6월 2일 날 2일 날 이 행동강령을 삭제? 네. 다 삭제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정권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 채용하는 게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삭제해놓고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그래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는데 강령에서만 삭제하면 얘네들은 아니 검찰 아닙니까?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법은 자기들이 초등학생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법은 자기들이 핸들링하면 되니까요.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6월 2일 날 도둑 삭제를 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어떤 내용들은 애써 무시하면서 우리 행동강령이 없으니까 가족만 아니면 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황당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보통은. 어찌되었든 경위에 어찌됐든. 그런데 오히려 가족이라고 해서 채용 안 하면 그게 차별일이잖아요. 그렇죠. 친인척이라고 해서 능력인데도 채용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 아니냐. 잘하는 짓들입니다. 진짜.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요. 공무원은 줄인대요. 지 가족들, 지 친인척들은 전부 다 채용해놓고 업대 연봉을 갖다 쏟아주면서 공무원들은 월급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자른대요. 자기 가족은 채용도 하고 남들 가족은 다 자른대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물가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진격탈을 맞는 건 사실 서민들이거든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거기다가 정부까지 긴축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진정한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좀 걱정입니다.